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케이스 애니마트로닉스 3D판 프레디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거 왜이래 세팅 오디오 어 너무 큰데 오 야 너무 커 잠깐만 오우 쉣 로드게임부터 하도록 할게요 휘으으으으으으 아희 다들 무소하시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 혹시라도 여러분들 심장에 무리가하거나 아 나 너무 솔직히 못 보겠다 많이 지렸다 하신분들은 네 제가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꼬봉님 또 무서워서 꼬봉님 꼬봉님 이런걸 무서워할 때가 아니라 유부녀의 남편분 무서워야 돼요 지금 타겟이 잘못됐어요 지금 자 전편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겁나 무서운데 어디까지 했냐면은 제가 프레디를 로봇 프레디를 유인해가지고 그 다음방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거든요 아 근데 VR 진짜 보내줘요 나 진짜 죽어요 진짜 안돼 요 어디야 요 어디야 아 이거 오 오 어떡해 아 나 소름돋아 어 미친 이키 아이 전화갔고 감자깡 도망가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어 나 너무 무서워 이거 친구거 친구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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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이거 어떻게 보더라? 탭이었나? 얘 어딨지? 얘가 어딨을까? 안 들킨다구요 아아나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다고요? 뭐가요? 저 온다 또 아아나 VR 지원해드렸는데 사용 안하시는데 아이 무조건 무슨 후원이던 예 사용하죠 근데 저 진짜 죽어요 진짜 아아 아 나 그러면 안되는데 아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여기가 막혀있죠 지금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 볼겁니다 설마 이거 2층도 있나요? 아시는 분 위닝 12 알림 어서오세요 하냅니다 3D 플랜이라고 해 오케이 공포 무소하시는 분이 VR 접하면 정말 졸도할 수도 있어서 VR 지원해주면 명장님 진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아아 나 진짜 못봐 나 이거는 VR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눈 감을 것 같아요 그냥 스태츠를 VR로 어떻게 합니까 예 위닝님 사람이다 어서오세요 얌 어딨지? 소리났는데 어디서 어디서 소리났지? 소리났는데 어디서 아 이제 81포야 아 미쳤나 다시 할께요 다시 할께요 그냥 예 로드 로드 로드하고 하 여기서 진전이 없었지 아하 이거 깰나면 근데 엄청 오래걸린다면서요 오오오 아 진짜 너무 이거 소름이야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우 야 너무 소름돋아있어 이거 왜 불을 다 꺼놨지 얘가 어우 나 무서워 죽겠어 이거 후원키 누르면 바보가 된다고요? 왜 그러지? 자 일단은 여기서 세팅 아 안되구나 저 있어요 지금 이쪽 들어간 것 같고 어디로 갔지 얘가? 어디갔어 얘 안보이죠 여기서? 아 예림이! 아 예림이! 어서오세요 꺼놨고 아 그니까 샤워기로 그때 보셨나요? 아니 샤워기로 유인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던데 얘가 일단 소리에 민감하다고 했었는데 아 누가 그때 알려주셨더라 잠깐만 가자 싸늘하다 아 무서워 어우씨 못들어가겠어 아 나 빨리 깨야되니까 이렇게 지금 없는것 같다 지금 가볼까요? 지금 가봐야겠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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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불 좀 켜고 다닐께요 오오오오 아 너무 어두워 아 너무 어두워 아 이 숨는거 아유 아냐아냐아냐 불키는거 없어?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불키는게 없나? 없네 야 이거 듀얼 모니터네요 여기 아 나 못가겠어 어떡해 아 나 미치겠네 아 아 아 아 탈출해야되요 여기 자 지금 이 탄수가 나오고있죠? A랑 F 야 왜? 뭐야아 아 나 진짜 이런거 안해 뭔데 갑자기 야 문 열어 아 아 아 빨리 뛰어 야 어 숨참 뭐 왜 어 숨참 안뜨나봐 아아 나 이씨 어딨어 아까 소리났는데 소리 어디어났지 여기어디났는데 아 아 미치겟다 정말 아 아 아이 나 진짜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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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뭐 가만히 있으면 안되나봐요 네 모든게임 이런거 안해 아 나 바로 앞에있어 지금 조find 하... 자, 일단은 숨어야겠다, 숨고 가줘야겠다 숨고 가줘야겠어 보니까 꺾꺾꺾 보세요 보세요 처음에 여기 전화를 받고 나서 전화 받고 나서 이제 등을 여기 열려요 여기 열리면은 여기로 숨으라는 거야 여기 여기 숨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기다리면 돼 여기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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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난다 오른쪽에서 소리난다 싸늘하다 아주 앞쪽이 숨을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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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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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됐다 됐다 됐어요 여러분들 미치 야 불 불 안키고 살아? 이런씨 어이 개무서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어떡해 엄마 어떡해 어떡해 나 해? 나 진짜 해? 엄마 나 어떡해 오 도와줘 도와줘 여러분들 여기서 나왔나봐 나 어떡해요? 미쳤나봐 나 존나 진행해 야 이거 또 있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오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뭔 소리야 왜 쿵쿵 왜 쿵쿵거려 이씨 어 나 진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지금 도와주세요 나 저 도와줘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웃지 말고 뭐야 얘 뭐야 얘 쿵쿵거려 와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뭐 아이템도 없어? 빠다 없어 빠다 오우 어떻게 이걸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미치겠네 오우 야 와 나 식은땀 나 나 지금 오우와 씨 미친스대 진짜 이런 게임에 이거 누가 선물했어 오우 씨 그만쳐라이 아 나 못나가겠어 나 여기 계세요? 요 어디야 어 치브 어 치브 같은 소리가고 있네 잠깐만 이거 건들면 뭐 안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 뭔데 누구세요 누구야 그 자식이 말이야 으어이 자 왜왜왜왜 조여 봐 조여 봐 조여 봐 오우 아 조여 봐 조여 봐 조여 봐 여기서 뭐 단서 찾는 거 아니야? 프레디죠 이거 죽어 있어 지금 얘가 불을 너무 꺼두면 안될 것 같아요 지금 꺼두니까 이상한 소리 나면서 어어? 뭐야 이거 뭔소리야 해보자고? 어이 아 아닙니다 아 잠깐 박자를 박자 타길래 나가보자 나가보자 아 나 미친 개무소 뭔소리야 미쳤나봐 존나 무서워 지금 어 나 진짜 너무 소름돋아 진짜 나 어떻게 해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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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는거야? 미쳤다 미쳤다 아 이 온몸에 땀이 아 나 미쳤다 지금 네 여기 있죠? 아 다 안 열어주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깄네 얘가 와 땀 개나 비트에 몸을 맡겨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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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깄는데 아 나 미치겠네 74포야 그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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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친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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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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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안 열리냐고 아 이제 올것같은데 아 뭐가 없어요 근데 답이 안나오네 아 미친 아 미친 어떡해 나 무서워 이씨 오우 치는거 봐 자꾸 아 나 죽는수 밖에 없어 그러면 오우 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나 무서워 너무 아 나 무서워 너무 뭘 디 오우씨 자꾸 쳐 야 얘 어딨냐 얘 어 자야야 조용하자 조용하자 Fur 하고 안들레 안들레 안들려 2017777777777 아 네 감사합니다 677777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요 진직 조합했다 야 조합했다나 고급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야 야 야 앴 handed escrwr 기ATHER silicone alguna Collabor Stri previous 어떡해 어떡해 아리 söy 어떡해 아 나 진짜 개무소 소리가 나네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간거야 얘 얘 어디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온거 소리났는데 방금 아 주인공 너무 숨소리가 좀 냄새나 온다 온다 소리난다 봐봐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떡해 야 뭐야 아 이 게임 답이 없는거 같애요 근데 아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맵을 안 가본데가 없어요 여기서 다 가봤거든요 다 가봤는데 자 조용히 조용히 왼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멀리 가네 아이 무서운거는 없어요 이게 연기죠 재미있게 할려고 어디로 갔지 얘가 아아 키 찾아야지 않을까요 키 어디있지 여기 오오 이거 키면 어떡해 망했다 갔겠죠 저 앞에 있다 오케이 멀리 간다 멀리 간다 오케이 자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찾아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투입 키를 찾아야돼 짧은 시간 안에 키를 빨리 찾아야돼 헛 빨리빠리빠리빠리뱃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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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야이씨 토익 토익 만점자 빨리빨리 해석 점유 망했다 야 존 roses 탁 아.. 나이 되세 아, 소리 질렀어. 아,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아... 아, 날씨. 와, 날씨. 은행 터는 것 같아요, 은행 터는 것 같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 둘. 아... 저거 읽어야 되네. 알았어, 이제. 느낌 왔어. 느낌 왔는데. 가기 전에. 자, 가기 전에. 자, 가기 전에요. 여기서 얻을 거는 아예 없는지 확인 좀 합시다. 두 번 다시 오기 싫으니까. 여기, 여기 얻을 거는 없으, 정말 없는지. 처음에는 안 나와요, 처음에는.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23도라고 지금, 나 더워죽겠는데. 어, 싸늘해. 어, 나 무서워죽겠어. 어, 나 진짜. 어우, 나 진짜. 어우, 씨. 아, 가뜩이나 혼자 사는데, 지금 이런 게임하면. 아, 나 진짜. 잠 못 잤는데, 아. 나가! 어! 알았다, 알았다. 이게 뭔가가, 장치가 있어요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뭐지 이게? 이게 뭐로 보여요? 아, 한번. 아, 샷건을 여기다 때렸나봐요. 지금 보니까. 이런데도, 어, 키카드가 필요하다. 오우,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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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괜히. 아, 나 소리. 소리가 너무 세시야. 괜히 이런걸 걱정다니까. 앞에. 앞에. 앞에 숨어있자, 앞에. 앞에 숨어있고, 가서. 그 쪽지 얻고, 도망갈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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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십니다. 와, 심장 두근거리는 소리 봐. 오우, 씨. 왔다, 왔다, 왔다. 갔다. 자. 갔다, 갔다. 오케이. 됐어. 빨리, 빨리, 빨리. 여기, 여기, 여기. 미친. 이거 아니였어. 이럴수가. 어디였지? 어디였소? 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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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망했다, 이거 좀 늦은 것 같은데? 어, 어디였소? 들어가자, 이따. 어, 나 무서워 죽겠어. 오, 씨. 미닝 12알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통과! 네, 미닝 12알 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론 됐나? 자, 한 번 더 들어가봐 일단. 게임사랑님 어서오세요. 아니, 합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호국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뮴미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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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뮴, 뮴, 뮴. 면, 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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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온 것 같아요. 왔다, 왔다, 왔다. 게임사랑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혜진활나 너너너너너너뜰 안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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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게임사랑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딨는거야 얘 쉬러갔나 잠자러갔나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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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때가 길거든요 가자 가자 게임사랑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용기내서 갑시다 용기내서 H.A.Q.H.A.A.7 아 잠깐만 잠깐만... W W W W cross Beat주세요 어깨가 들썩이구만... 게임사랑 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렛츠고! 트와트 비트! 흐우! 아아 네 아아 좋습니다 네 HHH 네 라임 좋구요 야야 나오면 어떡해 망했다 야 망했다 어떻게 나 걸렸어 어떡해 이 빠악 잘 되세요 네 아이고 아아 나 게임사랑미미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probability 눈 마주치는 순간 일단 답이 없구나 그죠? 오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는 또 안 열립니다 이게 여기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다 그죠 여기도 한 번 조사 해볼게요 꾸극미미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네 앤내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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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노래 부른다 이제 에? 엠엠엠엠엠 노래를 왜 노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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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야 뭐야 이거 어? 뭐야? 왜 이래 이거 야이씨!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갑자기? 망했다 나 어떡해 헥헥헝 헥헝 으으으으으읍 안전할까 과연? 미친... 나가면 어떡해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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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 집정하겠습니다 어디로 왔지? 게임사람 이미 한 개를 포함하였습니다 왔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해요 여여여 뒤에 있다 내 뒤에 있다 어디갔지? 방금 여기 있었는데? 갔나? 순간이동했나 방금? 아 1년 아니에요 이미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위... 아잇 어잇 쿠키 이렇게 감사합니다 좋아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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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빈대여 어디로 갈까 얘가 이러다 갑자기 사라진다니까 아아ied 멀뚱멀뚱 어? 저러게 저거 야 저기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순간이동해 자꾸 저러면 안되지 네 알라바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가보자 가보자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너무 무섭지만 사늘하다 왜 안 열리냐고 이게 어? 확인했어요 이제 나 안간다 키카드가 필요하대 호국 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조회마 조회마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잠깐만 17.6. 미니 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아나 쿼트 위압 베스트 불가죽 글쥐 쿼트를 불가죽 글쥐 게임사랑 미니 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어떻게 된거야? 어이 치오이츠에이 치오이츠에이츠에이참에이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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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도망갔는데 도망가는데 나 지금 된건가? 미니 1링 12 일으 1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예에 윷. 치 실 Odyssey 취 질이요? 어떻게 된거지? 도망가니까 사라졌네? 나와봐서... 그래 안 무서워 이런것 쯤이야... 치시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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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실 치질이야? 어떻게 된 거지? 나 도망가니까 사라졌네? 나가보자 그래 안 무서워 이런 것쯤이야 내가 공포게임 한두번 해봐? 응? 응? 다 잠겨있고 뭐야 이거 신이치로 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GX11 NMASDFG GJKLQWR 네 감사합니다 왔다 왔다 내 뒤에 있다 저 여기 숨어있고요 내 모습은 안보인다 숨어있는데 프레디 숨어있으면 잘 모르구만 어 아 저기 한 아니 한 번 한 걸음에 한 3m 이렇게 가버리면은 어떻게 도망가나요 같이 이제 좋아 키카드를 찾아봅시다 갔을거야 아 자증나요 또 왔어 또 왔어 고급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잭수 댁 퍼브구트님 주의 여깄따 고급님이 한계를 후원하셨습니다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조용히 봐 지금 가야돼 지금 가야돼 엄마아아 나 개무서워 씨 아 주인공 돼지인가 봐 지금 뜨끔하지마세요 여러분들 아 너무 누려 여기 있던거 어디갔어 아 내가 먹었나보다 그죠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 안하는거 아냐 가봐 가봐 들어가봐 들어가봐 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으~~ ㅎ 뭐라구요? ㅎ 가리적 좀 대충 잃고있는 예 파뚜리 팥순이 ㅎ ㅎ 파토리 팥순이 힘든답니다 예 애들도 이어가면서 해야지 저 앞에 Ab empezar 오케이 딴 데 갔어요 지금 제가 왜이너 여길 어슬린걸까 으으우 안읽어줘 이제 HW 이게 아니라 으으으 조용하라거든요 아냐아냐아냐 잠깐만 얘 어디간다 왼쪽간다 왼쪽갔다 다시 가나봐요 게임사랑님이 백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명장님 자신감있게 돌아다닙시다 아 네 백옥개 감사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네 백옥개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게임사랑님 어쩌다보니까 지금 배터리 너무 달 너무 달았어 초월부터 하 알겠습니다 까칠거 아이 버튼 잠깐만요 아직 소리가 나가지고 고 아 나 쟤를 어떡하지 키카드가 일단 필요한데 저 키가 뭔지 아세요 알라바님 이게 아까 뭐 무슨 편지 읽었는데 읽고 죽어버렸거든요 제가 망했다 처음 아오니 하는거 같애 아오니 후유 신의체로 συν의체로 쫄보쫫쫄보쫫쫄보 LAUGH 톱톱톱톱 COHH 키카드 찾아야되요 키카드 지금 맨 처음이에요 이제 그 If want 전화 받고 이제 자쏠보 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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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보. 지금 맨 처음이에요 이제 그 전화받고 이제 잠깐 여기로 피셔놨는데 키카드 찾아야 되거든요 네 공구대님 어서오세요 하냅니다 사늘하다 쫄보라고 하시는데 자기소개 그만해 주시고 예 아 좀 제 연기가 너무 좀 실제같나요? 예 아 좀 부족했나요? 놀라는 척 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 아이 무서워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드네요 안 무서운데 겁이 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온다 온다 나가면 난 죽었다 방금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게 미치겠네 여기 표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 이쯤 되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 뭔가 있나봐 여기 맵은 1층만 있는거죠? 네 에헤에헤에헤에헤 네에 위닝쉽이 알림 감사합니다 난 이제 너가 해봐 나비아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나가볼까? 나가보자 됐다 사늘하다 아니 뭐 먹는게 없어 진짜 키카드 어딨어? 이거 하나 먹어도 돼? 배고픈데? 잠깐만 하나만 하나만 에잉 콕 으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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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결제소리야? 돈이 뭘 것 같애 아 나 어떡해 자 일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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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 오늘 돈을 잘못 입금해서 고라 푸네요 아유 어떠세요 아 어떠세요가 아니라 어떡해요 내일 은행에 전화해요 아 그랬군요 야 배고픈데 도넛 또 먹으면서 해야지 아 또 왔다 어 역시나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소리 납니다 가까이 왔어요 왼쪽 왼쪽으로 쭉 갔어요 지금 어디로 왔지 얘가 네 프레디에요 사늘하다 어디에 키카드가 있지 가상계좌 예전에 예전거에다가 모르고 임금해버리자 아 그래요 저건 또 뭐야 지금 욕한거 같은데 약간 어 제가 약간 예 이상한 말을 빙자하고 지금 욕한거 아니에요 지금 숭순간 순간 습순간 습바라고 예 뭐가 들렸는데 지금 좀 한다 예 효정골리네 자 앞에 한번 가볼게요 여긴 가봤으니까 여긴 가봤으니까 야이씨 안 열어 저거 아 저거 졸라 무서워지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거거든요 빨리 빨리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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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이스투마루 할로윈이 내일이다 뭐래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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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래 할로윈 내일인데 뭐라는거야? 얘기좀 해줘 제발 나 아이템 아이고 한번 읽으면 끝이야 그냥? 아 나 할로윈 내일인데 너 혼자있냐 뭐 이런얘긴가? 사무실 문 앞에 문패가 있어요 백사오가 벤의 방임 잘 찾아요 사무실 문 앞에 문패가 있다고요? 이럴수 문 앞에 가야되요 지금 문 앞에 가야되요 지금? 문패? 이거 아니죠 여기 아니죠 존 존 존 여긴 알린 여 어딨는지 알아야겠다 일단 잠시만 일단 카메라좀 봅시다 들어가고 백사를 찾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그럼 백사를 찾아봤자 잠깐만 뭔소리야 재수없게 얘 어디갔지? 어디있죠 얘가? 야 하여튼 어디로 숨었네 또 하여튼 하여튼 아 이 게임 자꾸 막 공포게임 선물해주셔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가보자 그럼 백사오 찾아 봅시다 백사오 그래 게임이야 게임 야 마 혹시 빛같은거 아니 근데 쳐다보던데 저를 뭐야 뭔데 퀭하는거 좀 제발 하지마 113호 108호에요 뭐오호 아 알아 145라고? 진짜 으이앵 으으으으으으 class 캬 오 야 갑자기 나오는거 아니지EL 오오오오오! 나알어? 설마 그냥 가겠지? 눈깔 같아 다리가 무릎이 빨리 가라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도망가면 살 수 있구나 좋아 여기까지 왔어요 자 104호 한번 찾아 봅시다 104호 쭈욱 가고 104호 가볼게요 한번 봐주신 것 같애 예 갔다 불이 깜빡이면 사라져 자꾸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어 담배 피로 가나 104호 104호다 104호 문패를 잘 찾아보라 했는데요 고국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 조용히 예 프레디 다 아는데 방송 때문에 참는다 감사합니다 100사운데 락피 필요하대 아니 어딜 어 뭐야 아이씨 저런 소리만 안 났으면 좋겠어 아니 창문 끼고 나가면 안 돼요 그냥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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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 집어지네 오 나 진짜 너무 너무 온몸이 소름돋아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요 104호인데 여기 104호에요 여기 온 소리 온 소리 아니에요 온 소리 아닌 것 같아요 빨리 말로 해봐요 빨리 어떻게 어떻게 어 식은땀나다 지금 이럴 때 온다니까 항상 아 나 몰라 어떻게 104호란 말이야 아 나 미치겠네 문 닫아놓고 하아 아 나 하는게 없네 아 락픽으로 104호 문 따야돼 이거 락픽이 어딨는지 모르겠 잠깐만요 출출하니까 아 살아있네 하아 하아 이게 맵이 다죠 뭐 2층 있고 3층 있고 이러면 진짜 안됩니다 저 어딨을까 락픽이 어따가 숨쳐놨을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아니 어디 있을까 락픽 같은게 이런거 아냐 아 이거 돌이 돌 같은거 없어 짱돌 던져버리게 확 컴퓨터 본체 던져버리면은 맞으면 좀 예 해롱 할걸요 신이치로 신이치로 미니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이치로님 이렇게 감사해요 아 지금 밧데리가 없는데 아 나 어딜 찾아봐야 되는거야 담배피러 갔나봐요 예 아 저기 또 오시네 또 아아 등장하시네요 또 여기 왔었어요 네 오른쪽에 저기에 뭐가있나? 나간다 나간다 자 끄고 저기 한번 뒤져봐야겠다 다시한번 천천히 네 말씀하세요 알라바님 락픽이 어딨을까? 그냥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진짜 계속 빠르게 빠르게 다 모든걸 프레디 나이랑 이제 몸무게랑 다 혈액형이랑 다 알려주세요 빨리 어딨을까? 아니 락픽이 도무지 안보여 아까 전화받은 철장 옆방에 오른쪽으로 틀면서 네 철창에 옆에 방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면서 간 뒤 네 틀면서 간 뒤 철창 있는 창고로 가라고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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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갔다가 죽는거 아니야? 엄마 어떻게해 나 손총도 망했다 나 손총도 안나와 아 좋댔다 아이씨 예 그래도 밧데리 있나봐요 어우 예 당 hit 다 당 해 예 어따어디 빨리 아 그냥 들어와 야 들어와 아 나 연기 못해먹겠어 아 언제까지 무서운 척해야됩까 아 들어오라해 아 뭐 무서워야 무섭다고하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예? 빨리 말해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여기 여기 나와서 왼쪽으로 가라구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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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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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얘기해 계속 얘기해 이제 아니 여기까지 왔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없더라구요 어이! 씨 깜짝이야 거기 아 방금 거기여? 저쪽 여기쪽에 여기 아 창고에? 아 예 창고에 여기에 락픽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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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st 우왕 어딨지? 금고상자? 5호 esse 이거야? 안 있기기 없죠 발착이 발착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먹날리기랑 장풍날리기 죄송합니다 아 나 미치겠네 미치겠어요 진짜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장난 아니에요 억기적의 조건이 돼 말씀하세요 금고 상자 아직도 못찾았는데 무슨 조건이요 저 방에 있는 애니마트로닉스가 부활해야 함 그럼 어떻게 부활시켜 아니 무슨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왕자가 와서 키스로 깨워주는 그런거를 여기다 도입해야 되나요 그럼 쟤를 유인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맞네 온다 야 온다 올거 같은데 나 죽었다 그 전에 해야되는게 있네요 진작 미리좀 얘기해주세요 미리좀 미리좀 얘기해주세요 제발 저 한번씩 주고봐야 저 한번씩 주고봐야지 이렇게 하지마시고 미리 얘기해주세요 안녕 자 전화 받고 거... 거... 워iot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 딱 숨었다가 나와서 아까 그 방 가서 어디로 가야되요? 자 알라바님 제가 가본 데는 다 가봤는데 아이템도 거의 다 먹었거든요 안 먹은 데가 없는데 아 저거 발로 차고싶다 그냥 한번 VR이었으면은 그냥 아 모든 방에 감시카메라가 온 데야 돼요 그러면은 아 여보 어디로 와야 돼 집 가자 수고하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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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겁나 무서워 일단 들어가보자 벤방에 들어가기 전에 벤이 뭐 145 애니마트로닉스 수는 두 마리임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락픽이 획득이 불가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뭐부터 해야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 제발 나 이런거 싫어 너무 응? 여기 쿵 하면서 뭐 떨구지 않았을까? 응 안 떨구뚱 미치겠네 어 취브 저기있다 저기있다 망했다 야 나 봤다 나 봤다 어떡해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갔어요 애니마트로닉스 한테 뽀뽀 한번 해주면은 살아나나요? 왼쪽으로 가는 소리가 들려 헤드샷을 깨니까 왼쪽으로 갔네 아니 어디로 가야되요 이제 다 뒤졌는데 뭐가 안돼요 예 글쎄 뭐 버그인가 이게 여기서 어떻게 해야되지 자 지금 저쪽으로 갔는데 저걸 뭐 살릴수 있나 어 지금 방금 나오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죽었대 아 마루님 어서세요 하냐합니다 이 제 저 프레디가 저 창고를 왜 들렀다가 나오는걸까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오케이 쭈욱 가라 하아 운빨님 어서세요 하냐합니다 알벨까미님 마루님 어서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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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시는거죠 갔다 갑시다 갑시다 뽀뽀 뽀뽀 한번 해줬나 여기서 아이씨 깜짝이야 얘가 살아나야된다는거죠 어떻게 살아나게 어떻게 살아나게 어떻게 살아나게 어떻게 살아나게 이걸 금고상자 어딨는지도 모르겠는데 초반에 뭐했냐구요 초반에 뻘짓거리요 예 뻘짓거리랑 호흡이랑 도망이랑 회피 뭐 과도났네요 이따가 그죠 망했다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아씨 좋댔다 우윽 씨 아이씨 짜증나 아이씨 아 깜짝이야 오우야 뭐야 소름 너무 돋아 박주용 하나 옆에 끼고 할까봐 토템이 필요해 무당 필요해 아이씨 뭐야 이거 비트 오 비트 봐라 어라 아이템 얻을게 없어요 이게 아 소득도 없어요 그쵸 맨 처음에 그냥 샤워장 위치알고 끝이었어요 그냥 다른게 없어 다른게 없어 락픽 이런것도 없고 청소 너무 깔끔하게 했었어 지금 아주머니가 다 쓸어봤어요 다 아이템도 막 다 청소해버렸어 그냥 버려버렸나봐 아 이거 저게임방송 해야되는데 지금 이거 회사 아주머니께서 지금 퇴근하면서 다 쓸어봤네 이거 밀글레랑 여기다 여기다 봐봐봐봐 여러분들 하나 둘 캡처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캡처했고 뒤졌어 이제 해석해봅시다 자 잠깐만 미니게임이요 안왔어요 기다려보세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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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잘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에? 영어 잘하신다 자기 능력을 좀 역량을 뽐내고 싶다 있으신가요 혹시? According to a doctor 의사에 따르면 존 비숍은 경찰관인 존 비숍은 tried to get into the hospital 병원으로 가길 시도했다 월드 오브 더 인절 스컷 아 어디 부상당했네 여기 아 저거는 스토리 이해하는데 필요한거지 게임증이 아무이상 아 그래요 he recently 그는 최근에 emerged from a coma coma가 왔다 걔는 very claim to his life as it hangs by a tread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노트도 있네 이거 뭐야 삶 뭐야 어 뭐지 삶 뭐지 망했다 나 뭔데 나 뭔데 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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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트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노트 세 개가 있다는 건가 콜렉트 콜렉트 네 I'll be back 난 돌아온다 라고 얘기했고 해석해드리고 싶지만 능력이 아휴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았다면서요 아니 알라바님 아 이제 알았다면서요 왜 도와주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지금 도와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디를 뒤져야 되는 거야 대체 게임 되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뭘 안 해놨어 김윤님 어서오세요 하냐입니다 이 뭐야 이거 불도 안 들어와 아아나 이거 키고 어 나 너무 소름돋 으아이 으아이 으 바야 감작깡 그렇지 문 닫아주고 그렇지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짬 침착해 으으으으이씨 하아 아휴 아휴 어어 막 소름이 그냥 어 아 네 컴퓨터방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요 그쪽에 야 나 뭐야 아 잠깐만 설마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열어볼 거 같애 와 프레디야 이걸 못 보니 이거 못 봐야죠 튀자구요? 자 일단은 좀 휴식 좀 취하러 가겠습니다 오우 싫어 제일 이 소리 너무 싫어 오우 아이템 먹는 것도 없고 말이야 들어가 있자 좀 아 네 봄 있는 태권 소연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뭐 열린 데가 있어야 돼 볼 텐데 노시그널이니까 일단 이 B7번방 다시 한번 가볼게요 B7번방 나머지 방들 다 여러는 봤는데 열리지도 않고 나가볼까요 그래 달려주면 충분히 빼돌릴 수 있어 예 가보자 설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죠? 설마 봐봐 봐봐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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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뭐야 이거 뭐가 조절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나 소름 돋아 진짜 이씨 아유 이런 게 왜 만들어놔 가지고 파란색 카드키요? 아뇨 못찾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됐다 옥토벌 1985 어 This was prison 할로윈 할로윈 간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야 뭐 아이 3,000원을 차비라도 넣어놓지 그랬냐 아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망했다 아이씨 싸늘하다 하지마 걱정하지 마라 으으으으으으 James 으으으으으앉 아아 나 답이 안 나오네 이거 아아 wounded EEEEE 계속 먹히네 주이제 아 되게 스피디 스피디하게 하면은 뭐 나왔고 왔긴 한데 아 너무 반복인데? 아 잘해봐요 자 혹시 힌트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난 다 뒤져봤는데 뭐 안나왔었거든요 어딜 또 가야되지 아 나오고 여기 다시 갑니다 어 잠시만요 타임! 아이 무슨 선물 어이 뭐야 이거 누구에요 이분? 누구에요 이분? 게임사랑 아 죄송한데 다른게임 밝은게임 받아요 밝은게임 받는데 참 아니 프레드는 끝나지가 않는거야 이거는 아 아 네 너무 사랑해 아 나 기뻐서 행복해요 아니 깨도 깨도 계속 나오는거야 왜 시스터로케이션은 뭐야 이거 아 나 미치겠네 이거 딱봐도 지금 비주얼 살벌한데 아 네 행복이에요 예 아 기뻐서 기뻐서 네 너무 행복에 미쳐버리겠네 네네네네 비범방 비범방 눌렀어요 하 아 아 네 프레디 아유 여러분들이 게임 선물해주시면 언제나 예 어떤 게임이든가는 오버게임 게임 빼고 약겜 빼고 다 해드리죠 예 약겜은 혼자서 하고 아 아닙니다 아무튼 이 프레디 다음주에 확정하고 제가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오님 어서오세요 하하하하 기쁘다 이거 어디야 어 나 어떻게 된거지 여기 어디야 아 여기구나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지금 아까 그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뭣도 있어 보지 이게 하나 한번 먹자 쫄쫄하니까 아 나 너무 무서워 아이씨 어후 뭐 나올거 같애 엄마 어후 진짜 너무 어후씨 미치겠네 정말 아아 아 복도에도 있던데 열어봐요 쓰읍 다 열어봤어요 제가 근데 다 열어봤는데 안 열리더라구요 처음부터 못봤다구요 어디갔다 오셨습니까 예 어떤 여캠 어떤 직캠 보다 오셨어요 이 방 다시 가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방 이 방 이 비범만 따고 아무것도 진전된거 없어요 예 이 방에서도 뭐 얻을게 있나 아 에이2 방 어 에이1 방에 있다 지금 여기 쓰읍 얘가 왔다갔다 왔는데를 잘 봐야되나 저쪽으로 왔어요 또 어디로 갔을까 저 안으로 들어갔네 여기 이 3바퀴 돈단 말이죠 아까 자 돌아 돌면서 내가 아까 뽑혔죠 그쵸 예 안돌때 도망갔어야 되나보다 아 나 어딜 가야될지 모르겠네 아 일단 공포게임은 공포게임 알겠는데 뭐게 뭘 진행을 할때 아무것도 도움을 안주니까 자 약간은 네 루시우스가 생각나네요 이런게임이 좀 망게임이다 싶은거죠 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아이템을 순 이게 천천히 계속해서 이렇게 준다거나 아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거 하나 없이 말이야 어 자 명장의 예능게임방송 명장TV 지금 잘 보고 계신 분 손 한번만 들어주세요 손 손 아 쿠차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지금 소리가 났는데 음 대남폭탄님 보미님 쿠차님 드래곤아이트님 제가 늦게왔다구요? 누가 늦게왔다구요 어 저 9시 전에 켰습니다 아 17호 이미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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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어 비트를 타는데요? 선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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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트를 타네 애가 노래를 하네 갑자기 여기 이제 여기 어디로 갔지? 온다 야 온다 이제 여기 들어가자 9시 전에요 어? 알람이 안왔다구요? 8시 한 50분에 켰을거에요 제가 아 그래요? 아 나 돌아버리겠네 아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디를 들어가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어 보니까 어디를 확인하고 다시 나와요 내가 봤을때는 저 철창 확인하고 창고로 들어가는거 같애 그리고 다시 나올거 같애요 아 근데 이게 어이 뭐 아무것도 아이템을 안주니까 이거 뭐 환장했네 여기 숨어있냐구요? 여기 좀 아늑해요 여기 1인실 1인실 독서할때 여기서 좀 독서합니다 아 네 사랑합니다 네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앞에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리고 오늘 이따 배틀그라운드 합니다 이거 다음 게임 나가보자 상남자답게 가봅시다 뭐 이런데 떨어지나 뭐 이런데 떨어지나 그것도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이런거 자꾸 고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닥터 아까 그 얘기네 했던 얘기 또하네 하아 수납 잘했나요 지금 운영자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줘야지 여 어딨어 무서워 무금은 무서워 죽겄네 진짜 베타 갓겜 배틀그라운드 그거 맞나? 네네 아 미치겠네 방금 제가 왔다 갔으니까 한번 확인해볼까요? 혹시 얘를 깨워놨나? 애니마 드로니스 잠겨있고 야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창고인데 여기는 뭐가 비상이 걸렸네요 아 얘가 탈출했구만 알았어 이걸 어떻게 살리냔 말이지 소름돋아 아 나 답이 안나오네 어 뭐야 저 잠깐만 잠깐만 타임 잠깐만요 어우 누구시죠? 너브리구리님이 파밍게임과 힐링게임 하나씩 본입니다 파밍 사망꾼 하시다가 힐링하세요 몬스트럼 몬스트럼 이라는 게임 보내주셨어 와 감사합니다 밝은 게임이겠죠? 가 아니어보이는 느낌 뭐지? 아 감사합니다 네 라라 크로프트 오 이거 해보지는 않았는데 드로는 봤거든요 뭔 게임이지 이게?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내 게임에 잠깐만요 아까 몬스트럼 이건 뭐야 잠깐만요 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죄송한데 밝은 게임 주세요 뭐야 아 저 죽어요 진짜 야 나 이런 분위기 또 해야돼? 미쳐요 정말 이러면 파밍게임이라고요? 확실해? 뭐요? 어디가 파밍이야? 오마이갓 네 자 요거랑 뭘 보내주셨냐면 네 잠시만요 어디갔지? 라라 크로프트 이거 뭐지? 칠세 아 칠세면 너무 좋지 알았어요 네 야 사랑이다 이거는 이거 하라면 바로 한다 나 지금 근데 재미가 있으려나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갓게임인가요? 뭐 어때요? 타이밍 이동게임 박자에 맞춰서 박자 하면 저죠 춤도 잘 춘 아닙니다 아 툼레이더 주인공이 라라예요? 아 라라 크로프트가 그럼 툼레이더 얘기하는 건가? 아 그러네 약간 복장이? 퍼즐 게임이에요 요 평이 어떤가 봐야겠다 별 생각 없이 구매하다가 푹 빠져서 하게 됐네요 음 아 툼레이더의 외 외전격 아 툼레이더 외전 같은 거 번외평 같은 음 아 툼레이더 이름 걔가 툼레이더란 영화의 그 주인공 이름이 라라구나 아 아 아 나 인 줄 알았네 그냥 툼레이더인 줄 알았네 예 얘 야 어디야 불 안 나온다 나 어디 있죠 지금? 불 안 나와 야 어디야 여기 망했다 이쪽 한번 올 것 같은데 얘 문 쪽이구나 싸늘하다 아 나 불이 안 나와 얼마나 기다려야지 불 나오는거야 됐다 깜짝이야 유인을 해줘야 되나 여기 어 뭐야 아 나 이러면 나오는 줄 알았어 안 나오고요 아 나 무서운 것만 계속 느끼네 귀신의 집사 아니고 얘는 잠 퍼 자고 깨어날 생각을 안하구요 어쩌자는거지 아이템은 안 나오고 여기 있다 I will soon be going to college 난 곧 대학에 갈 것이다 네 무슨 쪽지가 있어요 지금 어이 그만쳐 어디어디어디어디 파란색 키카드 어디요 빨리 빨리 그냥 치세요 빨리 채팅 채팅 그냥 하세요 그냥 막 저 지금 어딨는지 말하지 말고 빨리빨리 어디로 가서 어디로 샤워실 쪽에 샤워실 쪽에 샤워실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된단 말이에요 이럴수가 샤워실 샤워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샤워실 쪽으로 가면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샤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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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실은 꼼꼼히 안 봤을 수 있겠다 후후 어어 어어 와 두근거리는거 봐 샤워실로 들어가지 말고 네에 어 찾고 있는거 봐 야 와 소름 돋아 오오 샤워 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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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발에 지랍 지나는게 지금 언제쯤 됐습니까 언제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로 해볼까요 그냥 배틀그라운드로 좀 밝은 분위기로 한 번 빼볼까요 한 번 갔겠지 계속 끽끽 소리 나는데 왜 안 돼요 아 또 와 얘 아 나 심심한가 봐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느낌이 설마 아 또 왔어 얘 아 나 휴우휴우휴우휴우 자 아니오만 하시고 마시고 계속 칠 수 있잖아요 계속 채팅 칠 수 있잖아요 뭐로 가서 뭐로 해보세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지금 한 10초 20초 계속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칠 수 있잖아요 왜 안치고 계신 거죠 지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냥 희망고문 하지 마시고 괜히 말하게 기다리게 되니까 우선 나오라고요 잠시만요 걸릴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뭐뭐뭐뭐뭐뭐뭐 지금...한 10초, 20초 계속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칠 수 있잖아요 왜 안치고 계신거죠 지금? 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냥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괜히 이렇게 기다리게 되니까 우선 나오라고요? 잠시만요 걸릴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기 있다 이거 간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 답답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아 초회차라서 아는게 없거든요 이 게임에 대해서 갔겠지? 오른쪽으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왜 운명하고 지금 필요한건 뭐? 스피드 아 답답하다 계속 계속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라바님 아시겠죠? 너무 막 기다리니까 지치네요 여기로 여기로 가지 말고 나와서 여기도 뭐가 방이 있는데 빈 방이네? 뭐한대요 여기 인터 로게이션 인터 로 로제이션? 로제이션 뭐한대지? 키카드가 필요하다 드레싱 룸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물함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샘 아 어휴 어우 어우 죽을뻔 했어 빙 빙 아 나 잘못뜨러운거 같은데 약간 이상한 사물함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야식먹고 왔는데 아직도 여기에요 예 안풀리고 있습니다 아 깜깜하네 루시우스같은게임이야 게임이 좀 뭔가 잘풀어지는 어떤 해답이 있으면 할텐데 여기서 어디로가라는 얘기에요? 그걸 계속 지금까지도 얘길 안해주고 계셔 먹었는데도 네 나가면 샤워실 빠르게 얘기해주세요 계속 쭈쭈쭈 아 막 고구마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왼쪽을 바라보고 앞에 있다 갔다 네네 샤워실인데 네 오른쪽에 길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네 길이라기보단 문 하나 있긴 한데 어 나가려면 아 나가려면 자꾸 오네 예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일단 가볼게요 예 지금 가면은 바로 죽을 것 같고 아 예 아 진짜 바주카 쏘고싶다 그냥 ak로 그냥 에이천 제트원이었으면 얘는 죽었어 얘 진작 죽었죠 진작 죽고 묻어줬지 내가 파밍했지 그냥 갑옷 만들었지 너브리구리 너브리구리님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알라바님하고만 채팅하지 말고 저희도 좀 네네네네네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 너브리구리님 10억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문으로 가볼까요 이제 가봐 가봐 여기로 가란 말은 아니에요 그죠 왜 문이 열려져있지 망했다 엉마아 너무네브리구리님이 한개를 호원하였습니다 남낭낭낭eries니냉낭낭낭낭낭 낭낭낭nya 0 네 낭낭낭낭낭낭 너부리구리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어디갔지? 갔나? 갔겠죠? 어 갔어 그냥 다행히도 프레디가 들어와 둥글게 둥글게 헤잇! 아유 깜짝아 이 새끼 이번 역은 함성 저 계속 예 오른쪽 어디로 가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에 키카드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카드 있다는 얘기에요 너부리구리님이 한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낭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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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너부리구리님 여기라는거에요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지금 계속 쳐주시면 좋은데 채팅을 너무 안 쳐주셔가지고 아 너무 힘듭니다 낮에 하는게 좋겠죠 여러분들 낮에 차분하게 이방도 뒤전은 봤는데 그 뒤에 알려드릴게요 왜요? 아이 미리 알려주셔도 돼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죽고 계속 기다리다가 막 이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우리 리더가 팀장님이 여기 뭐 남겼다 에브리바디 모두들 머스트 드로우 언 언 유주얼 오브젝트 오우 캐릭터 폴 할로윈 할로윈 때 쓸만한 뭐 그런 어떤 오브젝트나 뭐 그림같은거 그려봐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 리콜드 노우즈 애니마토리닉스 프롬 피자리아 앤 아 거기에 파란색 오른쪽 간 뒤에 문이 있는데 옆에 카드키 넣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파란색 카드키가 꽂혀져있음 그 파란색 카드키를 갖고 113호실로 가서 두꺼비집을 올리고 밴방 간 다음에 아 잠깐만 그렇게 해야되요 아까 그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간 뒤에 여기 와서 오른쪽이면은 여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일단은 예 전화 받고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브금을 다 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네요 비씨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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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우우우우우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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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웫웰우우아 scan 그쵸 나와서 왼쪽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가라는거죠 나가서 쭉 가면은 파란색 카트키가 꽂혀져 있다는거죠 없었는데 어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나가는건 알겠는데 오른쪽에 문있는건 알겠어요 문이 있는데 앞에 복도가 있고 그잖아요 어딜 얘기하시는거지 아 노란색 빛난거 거기 다시 가보면 카드키가 있어요 아 근데 게임이 잘못됐다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게임이 잘못됐다 아니면 프레디가 뭐 힌트를 주는 행동을 해주던지 그래야되는데 갔죠 갔어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방송중에 거짓말하시면 안되는데 설마 한바퀴 또 도는거 아니겠죠 왜요 왜 말을 안해요 예 말해도 됩니다 진짜 아직 저쪽이 있는거같애 나가자 자자라 비메르 열세 왜이렇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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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오 야 들어와 들어와 자식 엄마 들어온다 이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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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E 아 여기있다는거죠? 카드키가 뭐가 꽂혀있다는거에요 근데? 빛만 나는데? 솔직히 아 일단 보겠습니다 예 밑에 보여요 아 튀어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로? 밑에 뭐가 튀어나왔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답답해서 답답하게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오케이 들어오고 나는 나가자 여기 뭐 튀어나왔다구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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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어디요? 어디? 없잖아요 선생님 저거 이루시면 안됩니다 예 어디요? 노란데? 잠잠잠잠 아우씨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아 나 프레디 때문에 얘만 없으면 지금 할만한데 아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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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가 아니라 오네 아유 그냥 아 다시 모르고 일단 가겠습니다만 네 어 간다 아 프레디가 없으면 그건 게임이 아니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프레디 때문에 방탈주해서 공포게임으로 아 야 지금 어디 들어갔네 나갔다 나갔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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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갔어 지금 가자 출발 오케이 가봅시다 제발 어디요 있어요? 어디 튀어나왔다는거야? 진심 어디 노란색 어디요? 어디요 어디요? 빛 빛을 잘못보신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뭐가 튀어나왔다는거에요 나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예? 아 어디 튀어나온게 있어요 근데? 노란색 줄클릭 안되는데 나는 키카드가 없대요 어디에 튀어나왔다는거에요 아 진심 맞아요? 튀어나온게 어딨어요? 저게 오브젝트에요 키카드가 없답니다 아 설마 튀어나온거 이 장치를 얘기하는거에요 지금? 난 카드가 꽂혀있다고 나는 아 아 그 짜장면집 전단지 꽂혀있듯이 뭐 이런데 있는거 아니야? 여기는 잘 안받거든요 제가 오우 무서워 아 나 진짜 여기 비누 돕냐 망했다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온다 이제 아이씨 하나 둘 쏘세요 아 아 이거는 삭제각이네요 예 제가 좀 진지하게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삭제각인거 같습니다 예 아 답이 안나오네 어디에 있다는거죠? 뭐야 이거 어 그거를 좀 공략을 찾아보고 하는걸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아 황금같은 여러분들의 주말 이렇게 보낼순 없죠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게임방송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장